우린 그냥 밥만 같이 먹는 사이 가끔씩은 영화 보는 사이 그 정도 잘 알지도 친하지도 않으니까 요즘 따라 자꾸 궁금해 오늘은 뭐해? 무단없이 전화해볼까? 아니야 그러다가 나를 쉽게 보면 어떡해 망설여지지 마 자꾸 우린 그냥 심심하면 보던 사이 아주 가끔 전화하던 사이 그런데 너에겐 별로 관심 없단 내가 요즘 따라 자꾸 궁금해 오늘은 뭐해? 무단없이 전화해볼까? 아니야 그러다가 나를 쉽게 보면 어떡해 망설여지지 마 망설여지지 마 해볼까 안녕 잘 지냈니? 요즘 어떻게 잘 살았니? 한동안 연락도 별로 못했어 음 아무렇지 않은 듯 보여도 머릿속감 넌 복잡해 우린 어울리지 잘 속했을 때 아주 조금 서로 알아가는 사이 아주 조금 서로 알아가는 사이 아직까지는 우린 아닌 사이 아직은 하루종일 너만 생각지 않지만 음 너란 사랑 자꾸 생각나 요즘 격렬 네 문 문 문 아멘